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신당 창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곧 내년 4월이면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고 이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창당이 됩니다. 기존에 정당에 있던 정치인들이 또 이합지사안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또 선거가 끝나면 어느덧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해처모여가 아닌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 정당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신이 대표가 되는 또는 자신이 후보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다음 대선이든 그런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주도를 해서 자기 중심으로 후보 안정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선거대책본부 같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야권은 분열을 하게 되는 셈이고 또 기존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이합지사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양만 다른 계속해서 정당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런 안철수의 창당 움직임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말하자면 자유한국21이라는 새로운 대안정당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창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연구모임인 국민 미래포럼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고 야권을 향한 비호감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비호감을 줄 수 있습니까? 또 비호감이 겁이 나면 비호감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광주 가서 물을 꿇기도 하고 온갖 말하자면 국민들의 입에 맞는 그런 인기 영합 그런 모션을 많이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국민들의 어떤 모양에 맞을까 중도에 맞을까 좌파에 맞을까 이런저런 시에 맞는 때에 맞는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렸던 합계수로 했던 그 계층의 주권자들도 이미 좌파에게 또는 우파에게 지지청을 확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잡지 못하고 직업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의 어떤 정당인지 정체성도 불명해 보입니다. 이 모임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황보성의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는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하며 서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모이자라고 참석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할 때마다 정당 찬당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자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왜 계속해서 정당 수는 늘어가고 그러면서 야권이 분열되고 그런 아주 황금분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 관리하기 좋은 그런 지역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해처모의가 아니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중도 이른바 합리적인 진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진보, 중도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 말은 합리적인 진보, 중도. 합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합리적인 우파는 또 어떻고 합리적인 좌파는 어떻고 합리적인 극은 어떻고 합리적인 극좌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따뜻한 이런 새로운 수식어가 들어가면 다 말대로 되는 것이 정치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도, 중도, 합리, 따뜻한 이런 걸 따지다가 얼마나 좌컬릭을 많이 했으며 정체성이 사라졌는가를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안철수는 공개 강연에서도 야권이 비호감이니까 유권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야권 재편으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권이 비호감이 아니고 야권 정치인들이 비호감이고 지도자들이 지금 비호감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씨는 본인도 서서히 비호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초기에는 신선하다 해서 들어왔는데 몇 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국민들은 그 사람의 정치 역량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역량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기독권,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이 정치판에 나타난 것만 해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호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여의도에 몰려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문연대에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혁신, 미래, 국민, 또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 정의, 인권, 민주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노력하겠다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라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비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입당해서 경쟁해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이 야권 연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 연대, 지난번 선거에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정당들이 전부 다 저희와 저희와 손을 들어가지고 분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설수의 신당도만 하더라도 지금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말하자면 진부한 기득권 챙기기의 상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후보가 되는데 다른 정당에 들어가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가면 어느 말하자면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그 후보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프리미엄이다. 창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당이 바로 선거 때만 나타나는 이른바 철새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당은 앞으로 강한 야당 건설에도 방해가 될 것 같고 야권 분열도 고착화시킬 것 같다.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설수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설수로 오래전부터 감이 아니다. 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권 후보 감도 아니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있는 싸우는 인물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려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아닐까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자기 말을 잘 듣는 중도성입화 또 좌파 성향의 자기들 말로서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인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야당이라고 하면 지금 주사파 정권과 강력하게 싸워서 대한민국의 체질을 다시 세우는 듯한 제2의 건국을 하는 듯한 아주 이념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강력한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인물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이 들어오면 먼저 제일 먼저 김종인 자신부터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당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새롭게 창당하려고 하는 안철수 류의 정당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창당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성격을 한번 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창당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 21 가칭입니다. 자유한국 21 자유한국이라는 정당은 그야말로 자유 그리고 가치를 설명해주고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21이라고 하는 아주 미래 지향하는,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리고 통일하는 21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이른바 좌판지, 진본지 이런 세력들이 강력한 우파에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창당되는 정치결사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 21은 그전에 자유수호포럼이라는 단체로 출발을 해서 이제 창당작업을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필정을 지난달 27일, 10월 27일 날 선관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서울시당과 경기도당 창당도 마쳤습니다. 이 단체는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상임 대표 있고 이상진 자유연합대표, 김태우 전 국방연구원 원장, 전성희 목사, 김병관 예비역 육군대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김석우 전 외교차반 등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가 감사를 맡고 있고 고문으로는 정호능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송정숙, 백성목, 이재춘, 박선령, 이석복, 민계식, 이계성, 노재성, 양동안, 김태훈, 안병호 님 등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 사회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각계 시민단체의 한 208명이 지난 8월 달에 창립 멤버로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시민단체가 만든 최초의 정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정치 결사체라기보다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섰다, 국민들이 의병처럼 한데 모였다 하는 그런 정당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한 부분을 백데이터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필정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정당이 왔는가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상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필정입니다. 대표가 고용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10월 27일 날 핑고 필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지금 기존 정당과 같은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의 준환은 활동하고 보호를 받고 있다. 그 전에 이 단체가 있을 때 자유수호 포럼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고문 단어와 있습니다. 김태훈, 노재성, 민계식, 박선영. 그렇죠? 다 우리 사회 잘 지도자급 인사분들이죠. 다 아시는 분들이죠? 안병호, 양동환, 이계성, 이석복, 이재춘, 정홍원. 장관이신 분들, 한변 변호사 대표님,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대사 하신 분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도, 홍보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당 창당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도당 창당대회. 경기도당 창당대회.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21TV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 자유한국21 유튜브를 통해서 곧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일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야말로 말하자면 지금 길거리에 있는 분들, 국민들, 한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처음에 자유수업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걸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영주 변호사 사진도 보이시죠?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주사바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고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하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시장경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통일과 선진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당입니다. 아주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시는 대한민국의 자파들이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 흔들고 체제를 파괴하고 또 적폐모레라고 하면서 우파 인사들을 구속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벌써 북한에 의해서 남침을 했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봉기가 일어났었든지 흡수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너무너무 취약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리고 무력한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아주 그야말로 국민정당으로 출발을 해서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자파들의 말하자면 체제 파괴에 적극 저항을 하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중앙당 창당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 둘씩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없고 지금 거의 대부분 참신한 시민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서 여러분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듣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또 뭐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서서히 커져가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다. 그 입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자유한국 20일의 창당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이 단체가 답이다. 이 단체가 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주 제가 이분들 활동을 공부해 드립니다. 제가 특별하게 여기 지금 맡아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공동대표가 6분인데 더 많은 공동대표가 필요합니다. 10분, 12분.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넣으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공동대표도 맡아주시고 지역 창당할 때 지역당 대표도 맡아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드는 정당입니다. 누구의 정당이 아닙니다. 이걸 아주 강력한 정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 북한의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운 핵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 플러스 저 잃어버린 고토까지 나중에 저 북한 위에 있는 땅까지 옛날에 그 바래 땅까지 간도 땅까지 다 흡수통을 해서 대한민국 기운을 저 북방으로 북방으로 또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개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은 정치할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감직한 정당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뭐라 그럴까요? 용광로로 역할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이 정당에는 새로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월 만원씩 내서 우리 힘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누구가 큰 돈을 낸 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 만원씩 내서 이게 10만 명, 100만 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아주 피플 파워 민녀총도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월 만원씩 내는 국민들이 모여서 100만 명, 천만 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지켜보자 웅비해보자, 날아보자 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파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서 각 분야에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를 몰아내고 원래 대한민국 그런 나라로 만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유한국 21은 정당 사회의 핵을 꺾고 새로운 아주 강력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 참석한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자본도 있을 수가 있고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인은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데 나를 내쫘지 말고 공동체를 내쫘어서 한번 가보자 우리도 이거 못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심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정말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이 나중에 숙권정당이 돼서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지금 미국만 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통해서도 아주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느꼈고 제가 이 동영상 앞부분에 이 단체의 연락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자유한국21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